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월요일 해외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해외직구 영상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둘째 아이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이제부터 하루씩 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피곤한데 어저께는 경기가 굉장히 여러개 잡혀있었고 시드니FC 한국의 서울FC같이 시드니 프로팀인데 거기사나 유소년팀에서도 트레이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는 그것까지 다녀오면서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집에 저녁 8시에 들어왔습니다.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해서 앉아있는데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계속 앉아만 있는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정작 하루종일 뛰어다닌 애는 집에 돌아와서 또 축구게임을 하고 있더라는 아무튼 어저께도 많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영상 편집해서 내일 인트로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일정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꽉 잡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직구정보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결정해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마찬가지 아래쪽에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 제휴링크 또는 정립링크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외직과 뗄 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좋아요 그리고 댓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벤트 영상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벤트 영상에는 댓글이 벌써 천개가 달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 댓글 주셨는데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올라오는 정보가 꿀입니다. 매일매일 보다보면 에어팟3 금액 아껴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 여러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는 미스터포터 사이트 드디어 싱글즈데이 세일 시작됐습니다. 조금 빠르게 커뮤니티랑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공유를 해드렸는데 요런 빠른 세일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하시고 알람까지 설정해두셔야지 되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거나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가입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미스터포터 사이트 할인코드 없이 역시 쿨하게 22% 자동으로 세일 적용되고 있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제품들은 22% 요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 가능하고 관부가 세도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요 금액에서 세일 받은 금액이 최종 비용 돼서 아주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지금 구입하시면 이번주 내로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배송도 굉장히 빠른 사이트입니다. 미스터포터 사이트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세일 시작되면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품절이 됩니다. 빠르게 제품 확인해보셔야 되는 사이트니까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파타고니아 보여드리고 있는 마이크로디 스냅티 1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22% 세일되기 때문에 8만원 정도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이드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파타고니아 다양한 가방 종류라든지 여러가지 후리스 자켓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고 앞에서의 맨투맨이라든지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아미 제품들도 22% 세일 가능한데 아미 제품들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모자부터 시작해서 코트 종류라든지 집어프디 맨투맨 종류들도 가격 좋고 인타르시아 제품들도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고 다른 페이지가 있을 정도로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아크테릭스 셀리엄 제품 같은 경우 가격 좋습니다. 바버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은 화이트라벨 제품으로 조금 고가의 라인 제품이고 엔지니어드 가먼츠 콜라보한 제품 22% 세일되고 있고 비데일이라든지 뷰포트 제품들도 22% 세일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메종키친의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메종키친의 라인 콜라보한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스카프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메종마르셀라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에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고 스투시 제품들도 이런 티셔츠 종류들 22% 세일받아서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랄프로렌 폴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면으로 된 반바지 고무줄로 대제해주셔서 굉장히 편한 제품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후디라든지 맨투맨 다양한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아워레가시 제품들도 같이 둘러보시면 되고 요즘에 많이 구입하시는 오슬로 제품들도 22% 세일되고 있고 나이키 제품 같은 경우는 언더커버 콜라보한 제품이라든지 나이키 트레이닝 나이키 ACG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22% 세일되어서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ACG 후디라든지 지금 시즌에 입으면 딱 좋은 기모 들어가져 있는 이런 바지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그리고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미스터필하고 미스터포트의 홈 브랜드 제품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선물용으로 여러가지 구입해봤는데 아주 질이 좋습니다. 세일될 때 구입하시면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구입한 제품 이런 비닐이라든지 반팔 반바지 이렇게 구입했는데 이 제품도 리뷰 찍어놨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발렌티노 제품이라든지 배자, 띄어리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꼭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는 것 추천드리고 관부가스가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고 빠른 배송, 무료 배송해주기 때문에 항상 가장 인기 많은 남성 전용 명품 편집샵입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최근에 미스터포터 직구하는 영상도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글스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아닌 코드 나와서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아쉽게 아미 제품들 놓치신 분들도 내일 다시 세일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 수가 조금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할인율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내일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릴 거고 코글스 사이트는 영국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으로 미아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스에 붙지 않고 한국 직접 배송 일정 금액 이상 구입 시 무료 배송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EMS로 제품 보내주는 곳 대부분이 관부가스에 부과되지 않고 받아보셨는데 최근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관세청 직원들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해고시켜버린다고 하는데 굉장히 깐깐하게 관부가스에 체크할 것으로 보여서 150불 넘겨서 구입하시면 관부가스에 이제는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들 모았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네이티브 유니온 메종키친에 콜라보한 에어팟 프로 케이스 45불 판매되고 있는데 현재는 20% 세일되면서 아주 저렴한 금액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45불에서 곱하기 점팔하면 36불 정도 구입 가능하고 호주 달러 36불 계산해보시면 3만 천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키친의 아이폰 12 케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0% 세일받을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마르제라 타비 로퍼 같은 경우 현재 가격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데 추가적인 20% 세일되기 때문에 호주 달러 538불 계산해보시면 47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여러가지 남아있으니까 마찬가지 둘러보시면 되고 페라가무 보여드리고 있는 로퍼 같은 경우도 488불 가격 아주 좋고 황금 사이즈 여러가지 남아있는데 요 제품은 390불까지 가격 떨어지면서 34만원 아주 저렴한 금액이 구입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신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쁜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바보아 인터내셔널 테넌트 왁싱 자켓 같은 경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192불까지 떨어지면서 16만 7천원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은 150불도 넘지 않아서 관부가 세대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같은 경우도 라지 사이즈 딱 한개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계산해보시면 23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 원래 고가의 라인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20% 추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마틴 로즈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여성분들 바이파 제품이라던지 페라가몬 메종마르 젤라 제품들도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으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방금 소개시켜드린 코글스 사이트 같은 계열의 회사인 더헛사이트 마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고 있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 노스페이스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는데 노스페이스 제품 같은 경우는 33%나 세일되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다운 자켓이라던지 후디, 맨투맨 등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노스페이스 세일되는 제품들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모든 제품들 20% 세일되서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주방용품이라던지 인테리어 관련된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세일되고 있으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입하는 방법이라던지 세팅 방법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코글스 사이트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 확인해보시면 코글스 사이트 더 사이트 구입 방법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하빈니콜스 영국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 싱글즈데이 세일 시작돼서 사이트 전체 세일되고 있고 80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동일한 할인코드로 22% 세일되고 800불 아래로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모든 제품들 11%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국 설정하시게 되는 경우 모든 금액 하나로 표시되고 있고 사이트 내에서 관부가스 전부 다 결제하고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아크네 스튜디오 캐나다 스카프 16만원 판매되고 있는데 11% 세일받으시면 14만원 정도 구입가능하고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셔서 800불 넘겨서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22% 세일되면서 대략 12만원 정도 구입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요런 네이비 색상 동일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아미 제품들 이곳에 다양합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종류라던지 셔츠 종류들 가격 좋아집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아미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스톤아일랜드 제품들도 여러가지 패딩 종류라던지 오버셔츠라던지 맨투맨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팜앤젤스 제품들도 세일 적용 가능하고 남성 제품들 신상 제품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일부 제품들은 세일에서 제외되지만 대부분의 제품들 세일에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사이즈 여성 제품들도 신상 제품들 위주로 확인해보시고 할인코드 입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엔드클로징 사이트입니다 엔드클로징 사이트 7만 5천원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 아직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위주로 확인해보시면 되고 무료 배송 진행된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인기 제품들은 사이즈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요 사이즈 많이 빠진 제품들 추가적인 세일 진행할 것 같으니까 자주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추가 세일 나오기 전에 사이즈 없어서 구입 못할 제품들만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우영미 백로고 티셔츠 같은 경우 15만 5천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큰 사이즈는 이미 빠져 있습니다 엑스스몰부터 미디엄 사이즈 남아있고 여성분들도 많이 입는 제품이니까 마찬가지 둘러보시면 되고 메종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티셔츠 5만 5천원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바버리데셀 퀼팅 자켓 같은 경우도 11만원 판매되고 있어서 가격 좋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올리브 색상 마찬가지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바버 인터내셔널 오리지널 왁싱 자켓 같은 경우는 26만원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다시 채워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넉넉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기다리시다가 할인코드 나오면 바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싱글즈데이 맞아서 대략 추가 20% 정도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세일되는 제품들 위주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들은 미리 미리 장바구니 담아놓으셨다가 추가 세일되면 바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드클로징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나오면 순식간에 품절되기 때문에 최근에 알파인더3 제품 문의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요기 있습니다 요런 제품들 미리 미리 장바구니 담아놓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산드로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미국마주 공식 홈페이지 현재 싱글즈데이 세일 시작돼서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11%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할인코드 따로 없이 장바구니에 담으면 자동 세일 적용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세일 받으신 금액이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남성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울 가디건 같은 경우 원래 340불짜리 제품을 현재 136불로 가격이 아주 좋은데 추가적인 11% 세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 14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요런 가디건요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4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 좋은 제품들 여러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산드로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원피스 종류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마주 사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1% 세일되고 있고 이 사이트도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마주 브랜드 자체가 여성분들에게 가장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금액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이테레사 마찬가지 싱글즈데이 1000유로 이상 구입시 200유로 할인 2000유로 이상 구입시 500유로 할인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난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원래도 낮게 책정되어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추가 세일 받으시면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하고 현재 계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600유로 이상 구입하시게 되면 무료배송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반부가세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금액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사이트 원산재 증명 가능한 사이트여서 지금 보시는 요런 FTA 적혀져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미아 150불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메종마르젤라 독일군스니커즈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여러가지 색상의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원래 캐나다 스카프 같은 경우는 울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요 제품 알파카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서 요 제품도 마찬가지 추가 세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아크네 스튜디오 페어뷰 맨투맨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220유로 판매되고 있어서 3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한데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20% 또는 25%까지 최대 세일 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대략 23,4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FTA 적혀져있는 제품이어서 원산재 증명 가능한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더블알을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데님 자켓 같은 경우도 가격 아주 좋습니다 마찬가지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이자벨만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트랙 자켓 같은 경우도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마찬가지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이자벨만한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후디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버켄스탁 보스톤 제품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 구입하시면서 가격 살짝 모자랄 때 담아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발렌시아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카드 지갑이라던지 르메르 타코백 같은 경우도 세일 적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935유로 판매되고 있는데 방금 소개시켜드린 버켄스탁 요런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 바로 200유로 할인되면서 735유로 정도면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FT에 적혀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남성 제품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아직도 이쁜 제품들 여러가지 숨겨져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할인받으시려면 조금 고가의 제품을 구입해야지 되기 때문에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조금 부담이 되신다면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분들과 같이 구입하셔가지고 한국에서 받아서 관무가세라든지 요런거 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은 세일되는 제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들어가셔가지고 악세사리라든지 요런 것들은 전부 다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퀄티즘 사이트입니다 퀄티즘 사이트 싱글즈데이 맞아서 22% 하니코드 나와있고 이번 세일에 프라이탁이라든지 잘 세일되지 않는 여러 브랜드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좋아지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에는 제가 할인코드 적용해봤는데 적용 안되는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퀄티즘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고 미화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고 많은 분들 찾으시는 밀태 개파카 같은 경우 여러 제품 판매가 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M65 제품 같은 경우 아직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프리오더 진행하고 있는데 11월 중순부터 배송이 나간다고 하니까 곧 배송 나갑니다 지금 구입하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M51 제품 같은 경우도 사이즈 현재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요 제품 원래 프리오더 제품이었는데 현재는 구입하시면 바로바로 배송 나가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동일한 제품은 제가 이전에 구입해서 리뷰해드린 영상도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밀택, 독일군, 스니커즈 같은 경우도 94,000원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 22%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밀택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번 세일에 프라이탁 제품들 할인코드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 말고 정상가 제품들 장바구니 담아서 22% 세일받아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프라이탁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헤스트라 제품 같은 경우도 새로운 제품 다시 입고되었고 추가적인 22%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뉴발란스 제품 같은 경우도 327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고 X72 제품이라던지 991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레드윙 제품 같은 경우도 22%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인기 제품들은 벌써부터 품절된 제품이 나올 정도로 인기 많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신상 제품들 전체 페이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신상품 위주로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보아왔는데 세일되는 제품은 안타깝게 추가 세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마 친구 추천 할인 코드는 적용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추천 할인 코드 입력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마틴 노즈 반팔 티셔츠 1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이즈 작은 사이즈만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CP 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14만원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지금 보여드린 마틴 노즈라던지 CP 컴퍼니 맨투맨 같은 경우 이전에 세일 적용되지 않던 제품들입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세일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가격 좋은 제품들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앞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토트백 요 제품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사가로 판매됐던 제품들 다양하게 세일에 포함되고 있으니까 세일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코스 공식 홈페이지 마찬가지 싱글드데이 할인코드 나와서 신상 제품들 20% 세일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베스트셀러 제품이라던지 신상 제품들 모았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부가세 붙지 않고 베스트셀러 페이지라던지 신상 페이지 여성 페이지 남성 페이지 전부 다 모았으니까 아래쪽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찬가지 싱글드데이 할인코드 아직도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패딩 종류 몽클레어 제품이라던지 캐나다구스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은 세일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독일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독일 설정 한국 설정 비교해보시면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고가의 패딩 종류 같은 경우는 독일 설정으로 둘러보시고 독일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훨씬 더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몽클레어 잘스만 패딩 같은 경우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있는데 이런 제품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할인코드 26% 적용 가능해서 지금 보시면 26%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독일 부가세가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배송된지 조금 공부해보시면 독일 부가세를 공제해주는 배송된지도 있고 원산지 증명도 가능한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패딩 100만원 살짝 넘어가는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여러가지 몽클레어 패딩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캐나다구스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가격 좋은 제품들 많으니까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패딩 종류들 초특가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독일 설정으로 보셔가지고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스톤아일랜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신상 패딩 종류들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고 탄브라운 제품들도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고 추가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 맨 오른쪽 위쪽 부분 국가 지역을 한국으로 설정 변경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마주 원세일되는 제품들 모아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애플 맥북 프로 제품이고 M1칩 들어가져 있는 제품입니다 작년에 출시한 제품인데 현재 1200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장바구니에 담으시게 되는 경우 99불 추가 세일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현재 110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1100불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컴퓨터 관련된 제품 같은 경우는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곱박이 1점을 이렇게 하시면 1210불이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고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 지 비용 넉넉하게 30불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40불 정도 나오는데 146만원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현재 가격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아서스 49인치짜리 커브드 모니터인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현재 가격 800불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비슷한 LG 제품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 제품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 에어팟 맥수 제품 같은 경우도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22%나 세일돼서 43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어저께는 검정 색상만 430불 정도 판매됐었는데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모든 색상의 제품들 430불 판매되고 있고 관부가세가 포함되어져 있는 금액으로 보셔야지 되기 때문에 보여드린 이 제품 당연히 한국 들어오실 때 관부가세 지불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제품 구입해서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음질이라던지 이런 것들은 뭐 따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어팟 맥스 22% 세일되는 거 처음 보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에어팟 프로 제품 189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케이스가 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저께 리뷰 올려드렸던 에어팟 3 제품과 같이 새롭게 들어온 제품이니까 마찬가지 둘러보시면 되고 파이어 HD 10인치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은 2021년에 출시된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제품 140불 세일되어서 판매되고 있고 아마존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매일매일 새로운 제품들 업데이트 되고 있고 언제 핫한 제품들 뜰지 모르기 때문에 자주자주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세포라라는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인데 싱글즈데이 맞아서 할인코드 나와 있습니다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일부 제품들 최대 30%까지 세일되고 있고 20% 15% 10% 세일되는 제품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장바구니 담아서 할인코드 입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다이슨 헤어드라이기라던지 에어랩 제품들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한데 전부 다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에어랩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악세사리 종류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헤어드라이기라던지 에어랩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사용하시려면 변압기를 사용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구입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세포라 사이트 같은 경우는 원래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조말론 향수를 비롯해서 딥딥끄라던지 바이레도 여러가지 향수 전부 다 판매되는 사이트이고 여러가지 화장품 종류라던지 로션 종류들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니까 들어가서 둘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스트로베리넷이라는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이고 제 기억으로는 홍콩에 위치한 사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한국으로 설정하시게 되는 경우 모든 제품들 8%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원래도 가격이 조금 저렴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더욱더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비오템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로션 떨어져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비오템 미국 공식 홈페이지가 완전 막혀버렸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로션 같은 경우 200ml짜리 제품입니다 굉장히 큰 제품이어서 아주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비오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모든 제품들 8%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딥티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향수 같은 경우도 이미 세일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8% 세일 가능하고 딥티크 다양한 제품들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제품들 위주로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이베이 세일되는 제품들 모았습니다 이베이 같은 경우도 내일 중으로 본격적인 세일이 시작되는데 곧 세일 나오기 전에 아주 좋은 금액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이베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모든 제품들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소니 1000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리퍼 제품이고 보여드린 요 제품 3개 구입하시면 1개 153불꼴로 구입가능해서 18만원 정도 구입가능하고 배송대행지 비용까지 합한다고 하더라도 20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XM3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같은 경우도 60불에 구입가능해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갤럭시 버즈 64불 오픈박스된 제품입니다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노스페이스 제품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15%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베이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매일매일 새로운 세일되는 제품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자주 들어가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딜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더 빠른 지구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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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